맞아요? 진짜지? 정확히? 네 정확히 오 그래? 김구라 씨 빠지세요 나이 먹고 제가 이럴 때는 한두 번 한 걸로 이러는 게 아니니까 김구라 씨 빠지세요 저 내가 형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러고서 이런 거는 웬만하면 끼지 마 끼지 마 되는 게 없어 새로운 게스트들한테 셀카 한 번 찍자고 이거 한 번 하고 내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몇 번을 얘기해도 모르나? 자 오늘도 말이죠 이제 김구라 씨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방송을 해보고 느낀 건데 방송계에 대해서 너무 암울하진 않지만 전망이 밝지 않은 얘기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는 좀 그만해야 되겠다 여기서 더하면 그거는 이제 뭐랄까요 저주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너무 사람들 힘 빼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어떤 낙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막 경계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되는 게 저랑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저는 일단은 불평불만은 많은데 상황을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야 김구라 씨는 나와가지고 말이야 맨날 말이야 남 안 되는 얘기라고 한 적 그러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제가 간과하진 않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그래서 오늘 저기 가볍게 한번 여러분들하고 또 소통하는 시간을 저희도 어쨌든 간에 이제 방향을 잡은 게 게스트 섭외 공을 들이지만 매주 나오진 않는다 그리고 제 나이에 맞게 여러 가지 어떤 그 제가 관심사 또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겠다라는 게 어쨌든 저희 어떤 뭐랄까요? 줄기입니다 뭐 좀 뭐 이렇게 들어온 게 있어요? 또 이걸 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계속 선배님한테 질문 고민 이런 거 좀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어줍지 않은 질문 기준은 접니다 자 뭐가 있죠? 저희 이제 뒤에 숨어있는 저희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님이 지금 41살이신데 결혼을 아직 안 하셨는데 안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해야 되나 아니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랑 해야 되나를 고민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사실 이제 굉장히 막연한 문제인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전반적인 느낌을 봐야지 그래야지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좀 내려줄 수가 있는 거죠 누구예요? 약간 이분이 내가 보니까 그냥 내가 사실 이제 도사는 아닌데 느낌 자체가 옷 입은 것도 그렇고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그냥 내가 짐작하는 거예요 팬시한 걸 좋아하는 분이죠? 그죠? 그러네 이분은 뭐냐면 분명히 본인을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내가 보니까 그 지향점이라든지 자기가 이제 바라보는 곳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변에서도 응원하는 게 아니라 야 너랑은 좀 잘 안 어울려 뭐 이런 케이스가 많았던 거 같아 근데 이 사람은 뭔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좋아하겠죠 다른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근데 제가 보니까 날 좋아하는 사람은 주변에서도 어 그래 너랑 잘 맞아 네가 좀 마음에 안 가도 저 사람하고 너하고 잘 어울리는 거 같아 라는 평을 좀 많이 들을 거 같은데 이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은 야 너랑 안 어울려 너 걔랑 잘 안 될 거 같아 너랑 안 맞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거 같아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지? 정확해? 네 정확하게 오 그래? 어 약간 머리가 그렇더라고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굉장히 고민이에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좋아하는데 어? 그쪽도 날 좋아해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확률적으로 사실 만나기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타협을 하는 거거든 이 분 같은 경우는 갑자기 뭘 바꾼다고 해서 좋은 선택이 일어나진 않을 거 같아 그러면 그냥 내가 봤을 땐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계속 가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인 거죠 선배님이라면 어떠세요? 나는 사실은 그런 걸 그렇게 크게 고려대상은 아니었었어요 호감은 서로 약간씩은 있는 건데 나는 그냥 저쪽에서 나에 대해서 한 5 정도의 호감이 있으면 나도 5 정도만 보여주고 저쪽에서 온대 내가 갑자기 15, 20을 가는 경우는 나는 없었어요 내가 누군가를 막 열렬히 좋아하는데 저쪽에서 반응이 싸늘하다? 나는 그럼 접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은 안 하는 거지 그리고 나를 엄청 좋아한다? 나를 좋아하는데 그건 내가 싫으면 그건 싫은 거거든 그렇잖아요 내가 호감도 없는데 나를 엄청나게 좋아한다? 그거는 사실 요즘 말로 말하면 약간 공포에 가까운 거거든 우리가 사실 사랑이라는 게 시너지가 나는 거잖아 내가 한 3개를 보태고 저쪽에서는 2.5지만 또 내가 다음번에 4개를 보태었을 때 저쪽에서 그래도 한 3 정도는 해주고 해서 조금조금씩 부족하다가 어느 순간 저쪽에서 좀 뛰어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쌓아 나가야 되는 건데 나는 계속 사안은 주는데 저쪽에서는 0, 1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사랑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고려 대상은 아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친구가 여자친구 몰래 바람을 폈습니다 자기 여자친구에게 함께 있었다고 말해달라는데 친구를 위해 거짓말을 해줘야 할까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만약에 거절을 하면 아마 다른 알리바이를 또 이 사람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게 들통이 났어 그러면 결국은 여자친구한테 또 나중에 원망 더럽게 들어 굳이 관여해서 내가 거짓말하고 이런 거 자체가 제가 1박 2일로 부산에 갔었는데 우리 선배가 저랑 같이 골프치면서 공을 치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뭐 어쨌든 일찍 들어가서 잤는데 선배는 서로 엄청 먹었나 봐 다음날 만났더니 얼굴이 사색이 돼서 야 니가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 좀 해달라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줬어요 안녕하세요 김구라입니다 형수님 했더니 니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김구라씨 빠지세요 그래서 내가 어? 그래서 제가요 내가 나이 먹고 제가 이럴 때는 한두 번 한 걸로 이러는 게 아니니까 김구라씨 빠지세요 그래서 내가 아 형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 했어 싹싹 뭐 손이 발이 돼서 빌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그 형수를 만났는데 그 형수도 나를 되게 어색해했더라고 왜냐면 자기들에게 머릿속에 기억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격분해가지고 김구라씨 빠지세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는 웬만하면 끼지 마 끼지 마 되는 게 없어 아유 정말 내가 3년 사귄 남자친구가 군대 갔습니다 남친 제대까지 기다리도록 꼭꼭 약속했는데 어느 날 이상형이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하죠? 제대가 지금 꽤 많이 남은 거 같아 내가 보니까 그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제대가 한 달밖에 안 남았어 하면은 그냥 한 달 뒤에 걔 나오니까 좀 뭐 견뎌야 되겠다 그런데 이상형이 고백을 해왔다고 하잖아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일단은 그냥 일단 만나봐 대신 그런 건 있지 남자친구가 이제 군대에 있으니까 이별할 때는 그래도 예의를 갖춰서 정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충분히 얘기를 하고 야 나 있잖아 솔직한 얘기로 너하고 좀 안 맞는 거 같아 이런 걸 충분히 얘기라고 헤어지면 헤어지는 거잖아 어떻게 계속 만나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만 매끄럽게만 된다면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젊다는 게 뭐야 기회가 주워준 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이 또 있는데 매니저가 없는 프리랜서 아나운서인데 1년째 되게 적은 출연료를 계속 받고 있다 이걸 올려달라고 하는 게 맞을까 이게 사실 있잖아요 매니저가 입고 놓건 간에 항상 고민입니다 연예인들은 항상 출연료를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건 좀 말씀드릴게요 출연료를 있잖아요 방송국에서 먼저 올려주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전무해 전무해 그냥 내가 어떤 액수를 얘기했는데 흔쾌히 들어주는 것 뿐이지 김구라 씨 지난번에 좋았는데 그냥 그때 얼마 받았어요 100만 원이요? 아 요번에 저희가 그냥 알아서 150 올려줄게 이건 절대 없어 그냥 내가 잘 나가면 눈치껏에서 저기 나 요즘 괜찮은데 150조 이러면 아 예 이거지 먼저 올려주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올려달라고 하는 건 맞는데 다만 요즘 업황이 좋지 않다 집안 분위기 봐가면서 얘기한다고 사실 요즘 다 어렵다 어렵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올려달라는 거는 사실은 약간 물색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이 경기가 과연 그럼 언제 좋아지느냐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것 같진 않아 그러면 본인이 어쨌든 활약을 최선을 다해서 촬영할 때마다 제작진들이 진짜 어우 저 사람 너무 잘해 혹은 와 진짜 방송 잘해 이런 눈빛을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보여주는 게 느껴졌다면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그때 얘기를 하라는 얘기지 자기 객관화를 철저하게 한번 해보시고 야 이 액수에는 이 정도 하는 사람은 없어 라는 그런 자신감이 들 때 그때 한번 쓱 한번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본인이 어렵다는 걸 좀 얘기를 하고 나 어렵다 나 어렵다 아 정말 많이 힘들다 올려주세요 라고 하든가 나는 그런 스타일은 안 된다 하면은 자존감을 세우면서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일부를 내야 되는데 외제차 좀 리스비가 많이 나가니까 그럼 이제 가볍게 웃으면서 또 올려주거든 근데 진짜 진지하게 저요 이 정도만큼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니까는 본인이 본인의 위치를 정확하게 좀 점검을 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올려달라고 하는 건 맞아 누가 올려주진 않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저기 요거 하나 눈에 띄었는데 친한 친구가 애를 낳았어요 출산선물을 뭘 해주는 게 좋을까요? 라는데 이 마음 자체가 돈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 아 친한 친구야 친한 친구들 출산선물 해줄 거 엄청 많지 많잖아 유모차도 좋은 거는 또 부가부 이런 거 100만 원 넣고 이래요 근데 내용표는 그게 안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본인 주머니 사정 생각해서 친하잖아 그러니까 조금은 아 내가 무리했다 정도로 해주는 게 맞아요 이 사람은 내가 무리를 안 하는 사람이야 무리를 안 하는 사람이 선물의 기준점은 받았을 때 나랑 얘랑 이렇게 친한데 겨우 이거밖에 안 해줘? 이런 공산이 커요 그러니까 조금은 내가 내가 좀 들쓰고 말지로 해서 조금 더 해주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빈정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좀 더 해주면 그러면 자꾸랑 돈 10만 원 차이야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자기한테 그것밖에 안 해줬어 그때 가서 손절해도 늦지가 않은 건데 자기가 먼저 손절 당할 필요는 없잖아 해주고 나서 욕먹는 게 제일 바보 같은 거거든 저도 항상 고민해요 내가 별로 친하지도 않은 애인데 30할까 50할까 그러다가 그래 내가 20만 원 어디 가서 덜 먹고 말지 해서 50만 원 해주면 나도 일을 치러 봐서 아는데 그래도 돈을 많이 보낸 사람이 기억에 나요 그건 뭐 정확한 거야 그래서 그냥 조금 더 해줘 그게 나요 그러면 돼 자 뭐가 있죠? 어떤 개그민 분이 여쭤본 건데 욕먹고 어그로를 끌어서 이슈가 되는 게 낫나? 원래대로 그냥 코미디 꽁트를 통해서 계속 누적되는 콘텐츠로 이게 화제가 될 때까지 꾸준히 하는 게 낫나? 이런 걸 여쭤보더라고요 사실 선한 어그로는 별로 없어요 어그로는 기본적으로 욕을 먹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원래대로 코미디 꽁트를 계속하는 게 맞습니다 옛날에 있잖아요 우리 선배들 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후배들이 이제 선배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면 어떤 선배를 냉정하게 야 차라리 딴 거 해 근데 그 사람 눈에는 사실은 저구백의 가능성이 안 보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이 사실은 코미디 꽁트로 지금 어쨌든 간에 쇼박스도 그렇고 그 친구들처럼 원래 유명하던 친구들이 아니었잖아 개콘이라는 부대는 맞지 않았지만 자기네들 어쨌든 유튜브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꽁트에서 지금 대형 유튜버가 됐잖아요 코미디 꽁트는 지금은 경쟁자가 많긴 해도 정교하게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놓고 하면 자고 일어나니까 조회수가 100만 200만 터질 정도로 언제든지 사실 터질 수 있는 그런 분야예요 다만 이분이 코미디 꽁트 하는 게 사실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동현이 오차라고 하고 왔잖아 내가 한 두 개 정도 봤거든 근데 뭐 재미없진 않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재미있어서 야 이거 너무 재미있는데 해서 야 이거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도 사실은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현이 거 조회수 다 하면서 4천 5천 천 터지고 그럴 때 내가 동현이 거 머리 깎고 해서 울고 오는 거 있잖아 거의 100만 가까이 나왔어 그런 것처럼 웃기면 봐 근데 이걸로 해서 다른 것보다 조회수가 안 먹힌다 하는 거는 이분 코미디 꽁트가 조금 더 웃음의 퀄리티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아니면 많은 공감대 끌어내든 거야 그래야지 내가 코미디 꽁트 하는데 쇼박스 뭐 옛날에 피식대학 이런 거는 엄청 걸린대 나는 안 걸려? 야 이거 알고리즘의 문제야 라고 하는데 첫 말에 말씀해요 이 진짜 유튜브가 참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옛날에는요 프로그램이 무너지는 것도 서서히 무너졌어요 왜냐면 딱 보고 재미없어도 그냥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틀어놓은 게 있었어 근데 요즘은요 진짜 대형 유튜버들 조회수 빵빵 나오는 것도 어떤 논란이 있거나 사람들이 정이 떨어지면 구독자 확 줄고 안 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어그로를 끌었다 한들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자기의 콘텐츠에 힘이 없으면 그냥 도로 내리막이야 어그로를 끈다? 나는 이건 내가 봤을 때는 물론 약간의 썸네일적으로는 사실은 어그로를 끌어야 되는 건 그건 기법이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지난번에 최동 작가 나왔을 때 맨 처음에 무슨 유인촌 장관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쓱 전화했어요 유인촌 장관님이 실제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들이 그러는 거야 그 친구가 알게도 유인촌 장관님 하면 약간의 좀 어그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게 어그로가 그게 의미가 있을까 해가지고 내가 좀 바꿔봐 했더니 라떼 예능으로 바꿨더라고 근데 보면 나도 있지 거기에 최저가도 나보다 나이도 더 들어 보이는데 라떼 예능 하니까 너무 오래되고 구린 거 같은 느낌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난번에 한남동 안삽니다가 더 낯섰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게 참 진짜 비유 맞추기는 좀 힘든데 허용된 범위 내에서 어그로를 끄는 거는 그것도 능력이지만 진짜 원래 코미디 꽁 타는 사람인데 어그로 끈다? 그것도 끌려고 해도 잘 되지도 않아 이거 어그로의 기술도 없을 거예요 아마 내가 봤을 때니까 이런 쓸데 가리 없는 고민하지 말고 어그로는 사실 답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도 이제 썸네일 잘 뽑아가지고 라떼 예능은 좀 감각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 이거는 피드의 고민이라고 써있긴 하지만 저도 고민되는 건데 김브라쇼가 지금 잘 나가는 짠 안녕이나 핑계고 이런 것들처럼 조회수가 좀 잘 나오게 하려면 근데 제가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핑계고도요 우리랑 형식은 똑같아요 다만 여기 재석이가 있고 옆에 남창이라도 있고 지석진 형이라도 있고 뭐 이러니까 나는 최대형이를 만나는데 그쪽은 예를 들면 이동욱을 만나고 이동일을 만나고 형식은 똑같아요 결국 누가 어떤 얘기를 하냐의 싸움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지 근데 나도 너무 피곤하고 자기네들도 너무 피곤한 거 아니야 그지 않겠어? 내가 이런 걸 했으려면 라디오스타 한 17년 정도 했는데 매번 끝날 때마다 새로운 게스트들한테 셀카 한번 찍자고 이거 한번 하고 전화번호 받고 너무 즐거웠어요 나중에 밥 한번 먹어 해서 실제로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인맥관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쌓여서 맛찍는데 유튜브래 이건 되지만 아니 내가 후한 무치하게 생판 연락도 없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유튜브에 나와달라? 에이 이거는 사실에는 그거는 나는 미친놈이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나는 사실 그렇게까지 프로그램을 하고 싶지는 않다 왜? 내가 이게 생기고 그래도 그러면 나는 다른 방향을 모색하겠다 차라리 내가 덜 벌고 덜 쓰고 말지 내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몇 번을 얘기해도 모르나? 안 그러냐고 거기 있지 않은 형은요 저는 신동엽이야말로 진정한 슈퍼스타라고 봅니다 저는 무명을 10년 있었는데 걔는 데뷔할 때부터 스타였어 걔는 32년, 3년을 스타였다고 그는 얼마나 인맥이 넓겠어요 그리고 성향적으로 걔는 온화해 나는 온화해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섭외력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타보고 타배요 근데 거기랑 여기를 비교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공상이고 망상인 거야 대신 내가 그러면 이렇게 왜 승부 없는 싸움처럼 보이는 걸 하느냐 내가 그래도 신동엽이나 유재석이보다 잘하는 게 있잖아 이런 쪽으로 내가 타반이야 그리고 걔들이 잘한다 한들 걔들은 이런 얘기 하고 싶어 하진 않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반응이 없냐 반응도 조금 조금씩 있어 그럼 우리는 이걸로 가는 게 맞는 거지 왜 자꾸 이쪽을 보고 있으면서 실끗일끗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왜 자꾸 이쪽에 여인이 걸어간다고 해서 자꾸 이쪽을 쳐다보고 있냐고 그건 잘못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쪽에 아무리 휘황찬란한 진짜 무슨 진짜 영화 배우 대단한 사람이 있다고 한들 우린 쳐다보지 않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했고 다음번에도 또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연락하셨어요? 지금 2주, 3주 때 됐는데 동현이한테? 네 지금 2주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야 근데 있잖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동현이가 나한테 이렇게 자주 전화한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평상시에는 전화를 더럽게 안 하다가 야 그래도 오히려 군대 가니까 전화를 더 하더라고 아빠 이제 진짜 전화하지 마 나 진짜 정신 없어 너무 연락이 많이 와요 진짜 지금 우리가 지금 대화가 단절될 위기야 너무 비밀이 많아 그게 문제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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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 아 철저하게 고립이 돼 있네 그 고립에서 터진 내 그 어떤 그런 막 분노가 2주 Sergeant 생각나는 기ห»,egt... 뭐래 일어나오 하하하